자 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뭐 그 여기 전까지는 진행을 했었고 이제 마지막 결정 사례복을 죽여라 분명히 어 함정이 굉장히 많은 곳일 거야 잠깐만 사운드가 어 일단 버프 기본 버프를 걸어주죠 스피릿 하머 다 걸어주고 아이언 스케인 그리고 어 투명한 넌 그룹으로 연결되었고 그룹으로 연결되었고 인공지능과 좋고요 넌 그룹으로 연결되었고 좋은 곳으로 연결되었고 여기 함정이 있을 것 같은데 아 뭐 너의 권력으로 연결되었고 이건 좋은 곳이야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여긴 함정이 아네 그렇게 안 되겠고 이렇게 애쓰건 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을 벗어났어 한정도 없어 아! 뭐지? 판데룬을 붙여있어? 당신의 권력을 붙여있어 어... 얘네들은 슬라임이라 슬라임은 마법 공격에는 안되고 아마 때리기도 먼 면열일걸 같은데 찌르기도 면열일걸 죽여죽여죽여 죽이구요 죽이구요 얘는 지금 투명화를 걸어놨기때문에 먼저 치면 안돼 투명화 풀려버려 전부가 에인치 시야 범위 까지 만 잡혀가지구 딱 거기까지만 이동을 해야되 저기 또 있네 길이 꼬이고 꼬여가지구 함정이 없네 배불리 함정이 없네 그냥 미로같은 거라고 이렇게 만드는 것 같은데 전혀 미로 같지가 않아 아유 공사 안죽어 아씨씨 어이구 맞았네 하단 하단 합정 함정 없는거 아냐 이것은 좋은 곳이야 겨울에 두 인물을 구워 놓은 곳이 둘은? 내 업무를 무엇이야? 모든 전력과 각각을 무엇이야 너의 업무를? 너의 업무를! 너의 업무를! 아 공포저항도 다 끝났네 미리 걸어넘지 말거였어 어 잠깐만잠깐만 이렇게 되는거 보니까 여기 지금 숨겨진 몸같은게 있나 어? 우와 함정이 없어 정말 어 얘네들 뭐야 어우 둠같으잖아 쟤들은 좀 쎄요 어 자 쪼금 오 뭐뭐뭐뭐뭐 아 깜짝이야 이씨 음 음 음 뭐지 음 음 으응 이벨 아멘 우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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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Enx3 빰빰빰빰 야 더블 마저한데 왓마 요오C 인상하네 어휴 어휴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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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죽여라 아 이거 없어주면은 하나씩 찾을만 써야 되는데 그러면 엄청 귀찮은데 함정찾기가 임무해는 아주 개판이라서 이게 민스크가 저기 레인저 레벨이 올라서 이제 함정찾기까지 사용할 줄 알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되게 헷갈래 함정찾기 쓰고 그 다음에 스텔스 쓴 다음에 돌아다니면 되거든요 싸우기도하고 스텔스 쓰고 하면은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야야 야 피피피피피 오오! 피... 아 피써야지 어.... 스케르톤 워리어들이야? 워리어들이면 화이어볼 더블로 쓰자 더블 화이어볼 트리플 까지 대단? 화이어볼 더블로 쓰자 이정도면 사정거리가 될거야 살짝 뒤로 빠지고요 어우 오오 뭐야 뭐야 안맞잖아 야 어어? 아 이러면은 얘기가 틀려지는데 해골함적 하나 여기다 깔아놓고 사정거리가 짧아가지고 이거는 어 그렇게 짧지는 않구나 이렇게 해놓고 어? 오 쟤 뭐야 활 쏘잖아? 어허 안맞아 안맞아 마법정학때문에 야 야 괜찮아 괜찮아 민스크가 활을 잘 쏘기 때문에 야 근데 데미지가 왜이렇게 조금대 수밖에 안들어가냐? 아이씨 활인걸 알았으면은 해골함적을 여기다 쏘는게 아닌데 좀 자세히 좀 볼걸 아 쟤도 활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고고의 아 mastered LP 에 wood 아 에 아 엏 엑 ặc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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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냥이 안죽니다 이게 함정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가진 못하고 오케이 자 해제를 하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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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맞아 해고람정 아 내가 해고람정 깔아놓고 내가 깜빡했어 아니 바보같은거 오! 이제 어 함정걸 다 써가지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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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기달만해야 하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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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오! 오! 나는 오! 오! 함정 해제할때도 투명가 풀려가지구 이 표시는 설마 이 표시 있을 때 이런 표시 있는 곳이 아 그러네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도 지금 표시가 되어있죠 저 표시 그 말고는 그냥 가면 될 것 같은데 벽에 표시가 있네 여기 여기 함정이 있을 거야 분명히 함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쵸 함정이처 어 잠깐만 투명 안풀린다 어 투명 안풀린다 함정 해제하면 함정 해제하면 함정 투명가 풀릴줄 알았는데 앞으로 그냥 얘 쓰면 되겠네 뭐 포션 없으면 포션 하나 먹고 바로바로 해제하면서 가면 되니까 아 난 이걸 몰랐다니 여기는 없을 것 같은가 여기 표시가 없죠 함정 표시가 벽에 함정 표시가 있는 데만 조심하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어 여기 함정 표시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있다는 것 같은데 근데 발견은 못하는데 아 불안하다 아 불안하다 아 불안하다 아 불안하다 아 불안하다 나는 그 장면이 보고 있는 일은요 이 기간이 항상 저것에 말하는 걸 보여주래요 어디? 여기 아 불안하다 우린 왜 이래 뭐? 어디? 여기다! 여기다! 여기는 없는거 같고 함정표시가 없는거 보니깐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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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닌가? 빨간색이 막힌길이라고 표시해 놓은건가? 막힌길? 여기는 길이 아니다 그런거 같애 막혀있어.. 어 막혀있네 그러네 저 빨간색 표지는 막혀있는 길을 말하는거 같애 그니까 그 미호에서 길을 찾을때 가봤던길은 이길이 아니다 하고 표시해 놓은거야 저 파란색이 함정표시구 저 파란색이 함정표시구 근데 여기는 아 여기 함정표시구 오오! 바로 앞에 있었어 여기도 이쪽길이 아니다 이쪽길이 아니다 이쪽길이 아니다 이쪽길이 아니다 라는걸 지금 표시해 놓은거야 여기 길이 아니니까 들어가지 말라 어? 아.. 이리와 안되네 아.. 아.. 넘게 넘게 다시 올 곳도 아닌데 여기 길이 아니에요 여기 여기 어 어... 예, 길을 해. 한번 끝까지 가보죠. 야, 역시 도둑비드답게 어, 여기 둔과해가 있네. 스크래터 머리가 또 있어요. 이거? 이쪽은 길이 아니다. 넌 길이 막혀있다. 라는 거죠? 내가 돌아가라. 하지만, 잠깐만. 야, 그... 퍼셉션... 포션 하나만. 얼마 없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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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정을 좀 해제해서... 경험치를 먹으려고... 여기 함정 있을텐데. 여기 함정 있을텐데. 여기 함정! 여기 함정! 함정! 요있ㅅ... 요리 아이씨... 여기 사이에 지금 함정이 있다는 소리야. 이 노브은... 오, 바로 앞에 잤네요. 여기서부터 이제 함정이 없죠. 런 glycin 런 glycin 내가 내 길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 얘네들하고 오! 얘.. 아..잠깐만 이쪽이면 이쪽으로 가서 오케오케오케 여기 막혀있고 이리와봐 다들 내 길을 찾았어 이리와봐 이리와봐 음..그리고..저기.. 사운발도 있는데 삼정음이 다 해체했기때문에 싸기만 하면 돼 정시하도 하자 이야 데미지저항이 얼마나 되는거야? 데미지가 이거밖에 안들어가 이리와봐 야시 그니까 아참 아찔해? 멕궤이, 이벌! 저는... 바퀴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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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시 하나 더 먹어 여기서... 어... 이쪽... 저기로 안가봤니? 이쪽으로 가면 한방이겠네? 아 이쪽 막혀있었지 참 어쨌든 한방으로 못가는구나? 어 잠깐만 어... 그러네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되네 이미 함정은 다 해제해놨기 때문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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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도록 하자 둥가드 찾아놓을까? 누가 찾아놓을까? 경호실 조금이라도 얻기 위해서 어? 아 근데 저기까지 또 언제가지? 아 여기였나? 바로? 빨리빨리 가보자 스쿠키윌 홀플레이트 홀미반스 웬더고잉 겟 셀피세프티 인담 여긴 해 스쿠키윌 겟 스토킹 스토킹 홀플레이트 앤 홀미반스 앰 웬더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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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을 받지 않아? 어? 오케이 빨리 죽어라 인마 이씨 가자 유니스키 페로레이트 얘 아까 그 마법사 아니야? 같이 그 토탈 활동 마법사였던거 같은데? 대공 그 저택 뭐야 그 궁전에서 아 아 나한테 고라이언 같은 놈이 세레옥한테 이놈이었나 보네 아 응 엔 어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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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남겨둠으로써 전체적인 흑막을 알 수 있게끔 해놓은 것 같은데 전체적인 흑막을 알 수 있게끔 해놓은 것 같은데 자 가보도록 하죠 일단 에너지 좀 채우죠 고대도시 지하에 이런 도시가 있었다니 이제 건물이 하나 보이네요 이것은 전체적인 흑막을 알 수 있게끔 해놓으면 제가 전체적인 흑막을 하고 있긴 해요 제가 전체적인 흑막을 할 때 우왕 나이트 싱거, 내 힘을 보내주세요 네, 다행히 생각해 아, 상에서 부터 볼을 아까 잘못 써가지고 앞에 또 누군가 있을 것 같은데 아, 얘 투명하구나 아직 다행히 얘를 보면 돼야 돼 함정은 없을 것 같아 너릇너릇하잖아 함정은 없을 것 같으니까 얘 말고 아, 얘가 아니야 어, 투명하구나 그래서 네, 투명을 걸 필요도 없겠다 어, 뭐야? 오, 잠깐만 생각보다 맞네 어, 뭐야 아잇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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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골들이여어 죽아임마 빵 다행히 이 천산라 자, 얘가 언제도 있을 것 같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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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등등 언제도는 네, 터널데도 하면 되니까 이 천산라 아, 너릇너 сторон 무서워 이 천산라 이 사이 이 천산라 이 천산라 뱃버 이 천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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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쟤 도망친다 어 쟤 도망친다 야 도망치지마 야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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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뭐 얼마나 너무해 끝없네 여기는 어 성당 같은데 보자 야야 워리어인데 워리어도 턴이 되나 턴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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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꽝 꽝 턴 턴 아이고 아이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얘 도둑일거 같고 얘 성직자 전사 두명 근접전의 하나 마법사 하나 누군가 들일거 같고 우린 희미 브랜덤 하하 하하 이 네 하하 비 아 근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해? 야 야 야 준비 준비 나 나 갈동안 준비 일단 가석을 영상성이 좀 그렇고 이 정도가 야 넌 도망가고 도망가고 오 야야야야 하다가 말아 아 나 잘못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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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에이아이 치고 인간 뽑아 어 뭐야 이거 뭐야 이 자식은 아 머리가 여기다 따라왔어요 오오오 아 나이스 야 야 뭐야 뭐야 아 마법적 진짜 재수 죽어 빨리빨리 죽여 빨리빨리 죽여 야 혼자 씻으면 어떻게 해야 아 아 저기 계속 있네 어 자 참고 볼까 아 아이고 아이고 이거야 이거잖아 아무튼 에드웨이는 이게 엄청 험해 아 아 아 이렇게 생각해 제 일은 무엇인지 네 자 스톤스킨을 한다는게 자 오오!!!! 저건 형 폭발어설이야Control이야 야야 포박포박 거미줄 거미줄 좋아좋아 아 거미줄을 잘못 썼나? 매진사일 오 크라운 루키입니다 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 공기정화 오케이 야야야 거미줄 있다 거미줄 있다 거미줄 있다 아 나 걸렸잖아 빨리 빨리 없어져라 어우 나 죽을거 같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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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역시 마지막이라 애들이 좀 장비도 좋고 흠 흠 흠 흠 흠 흠 잠시만요 다시 타임 다시 타임 네 원 뭐하자? 낫singer, 내 힘을 받으세요. 너의 힘을 받으세요. 귀요. 하하. 생각하자. I'll do my best. What do you require, with all speed. Yes. What is my task? It shall be, on my considerate done. I will do my b- it shall be, considerate don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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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게 스케렉스톤 머리에 원발이 있는 거 말고는 스케렉스톤 머리에 하나 샀죠? 어? 여기 있던 거 다 어디갔어? 아까 다 나와서 죽였나 보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자... 마지막... 그건데... 어... 들어가기 전에 버프를 좀... 풀버풀로...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다시! 다시 내가 불쌍해 헉! 너는 퀴즈다 어... 어... 아 박지구나 부끄러움 음... 음... 3C! 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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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C! 3C! 4C! 1C! 2C! 1C! 1C! 쩔! 1C! 1C! 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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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C! 왜왜왜왜왜 아 공포 쓰면 안되는데 그러보니까 공포에 지금 면역이 안되있네 나 공포스크롤 하나 있나? 공포 그.. 그거 있는거 같은데? 어 있다 공포선 이건 하나 써줘야돼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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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자 자 가자 가자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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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암튼 저기 어딨는지 좀 봐야될거같은데 투명한 마법이.. 네... 잠만.. 투명한 마법이.. 이 한테 있는.. 여러분 아이들이신 거라 저것도 아무런 멤버들을 전해주는 게 없다는거 봐 당연히.... 이게 다름다 볼 수 없는 문제 결국엔.. 그쪽 하나! 우리! 새로운 롤드의 죽음을 위하여! 캠프는 내가 죽였거든요? 그 캠프에서 사라질듯? 없네요 어..몬가 지금 쌌어 아..샘아쯤에-이. 누구야? 오 오오오오오오오 있 participated 후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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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뭐 어 내성굴름 저하 아 이거 이거 보자 내성굴름 저하 아 니가 너도 내성 니가 내성굴름 저하하고 어 니가 감소 아 오오오오오오 동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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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어 지금 니가 맞은거야? 감소가 안된거같은데? 상호좌좀 한 번 더 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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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조코냐 야 타조코가 도둑이야 아 타조코가 어떻게 이렇게 갔지 야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네 음 일단 내 손 걸리면 쳐 일단 급한대로 네가 오케오케오케 어 얘 죽겠다 아 죽겠다 죽겠다 바꾸고 너 도망가 일단 감속 다시 한 번 써주고요 야야야야야야야 예예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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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일단 얘한테도 벌레 하나 써주고요 아 그런가요 일단 매직미사일은 얘한테 통하겠지 아 오케이 얌한테 매직미사일 통 degli 어뛰엑 아 안돼안 안되 안되 어허 세리보 아아 내가 어떻게하지? 어어 일단 얘부터 빨리 죽여야되는데 야 너도 매직미사일 있지? 얘부터 죽여 야 너도 매직미사일 있지? 너 매직미사일 있냐? 어 없네 일단 그리스 그리스 쏘고 다 피하죠 어 그냥 얘가 피해야되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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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하아아아아 옆 Street 니가odgework 와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6편 났어 6편 났어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야 소화할 수 있는 거 다 소화해 어 뭐야 한 종이 있네 와 됐다 다는 내 손을 도와주시옵소서 가족이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나는 사람을 반복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물론 이건 널 주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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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나를 따라오니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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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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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에 그냥 디스펠일은 나 혼자 당했어 그러면 되죠 여기서 내성 어 감소 아야 감소보다 일단 주변에다가 여기다가 이쯤에다가 아 그릴소부터 깔자 얘가 이건 안걸릴 것 같은데 하나 아 일단 이거부터 아이고 눈몸이 안될 것 같은데 어 내성불림하라 됐어 내성불림하라 어 어 한번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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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 조정 아 이거 다 이거 마법매성으로 다 막아버리는거 아닌가 보겠네 어 지금 민스크가 어 지금 데미지를 주고있나 민스크가 만약 지금 데미지를 활로 못주고있으면 민스크 유피오 오케 주고있네요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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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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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감소 오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오 세리복한테 있다 어어 자 너 또 쳐줘 마비 걸리려나?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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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내 성불렘 장난 아니야 자 투명화 쓰고 이거 너 어디가냐 야 오케이 으아아아 죽었어 그냥 타적부터 죽어 오케오케오케 내 성불렘다 아아 잘 죽겠다 애들 야아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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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어어어 아아아압 아핫oker аться 자 죽였어요 일단 타조크 오오오오오오오 애들 다 죽어 일단 사는 게 일단 죽이는 게 중요해 정아 나 일단 어 투명 없어 투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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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오케 기다려가 다 기다려가 일단 화염 저항 그래 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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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없어졌어 음 빨빨빨리 버프로 떡칠을 하자 크라우드킬 있죠 크라우드킬 자 이쪽으로 가서 오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쟤가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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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빨빗 둘 부터 죽여 있잖아 자 огрab 만 오오 오오 오This 겁nas제 싸워 겁나 잘 싸워 아 안 돼이이이이이이이이 주불 주불 주불orm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돼! 아아아아아아 야, 기다려봐 기다려면 안되겠다 풀로 그냥 버프 다 하고 하자 자, 풀로 풀로 버프 다 하고 아까 여기 보니까 함정이 발동하는데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딱 함정을 다 없애줘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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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아까는 막 옹덕하고 뭔가 막 다 날라오고 뭐 난리가 나더라고 아아아아 이거 봐 야아 이거 봐 이거 봐 어? 어어 뭐야 뭐야 포셉시 포셉시 어, 그래도 제거가 안되는데? 어, 함정 제거가 안돼! 아, 얼마나 높아야되는거야? 하나 더 먹어야되나? 아, 얼마나 높아야되는거야? 하나 더 먹어야되나? 우와, 그래도 안돼!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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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겠다 죽겠어 여기만 그냥 가지 말자 씨 가지 말자 가지 말자 가지 말자 가지 말자 저 해제하다가 죽겠다 야, 야 이중 이중돈데도 해제가 안돼 당신을 잃고 아아요 아아아아 아아... 나 잊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아... 나 잊...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어 지들끼리... 지들끼리 공격하고 난리났는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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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쨉... 쨉... 어... 나 아무것도 안해 지들끼리 지금... 지금 얘... 아이우아이우아이우아이우아... 가지마바 가지마바 지들끼리 잘 싸우고 있어 지... 지... 지들끼리... 어 잘 싸우고 있는데 지들끼리? 나 이유는 모르겠지만 얘가 지금 거기 가서 죽는거라 죽었어! 누구 죽었어 지금 됐다 일단 누가 나왔나 좀 보자 이런 어부지리 같은 뭐지 저alone 로ject yes 오오 하오카엔 스몬바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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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아 내 말에 소환하구요 소환부터 먼저 할걸 스몬바이온 처음부터 좀 먼저 해놓을걸 스몬바이온 스몬바이온 좋아하라 여기서 아 가속을 얘가 갖고있지 아 가속을 크으흑 가속을 가속 가속 아, 가서 스크롤 써야겠다 그리고 wish 극 gilt 율 잘 집 이 내 손에! 자아클레스 여기에서? 버티움 버티움 레시 마 넌 너무 불쾌하니 나이트 싱거 자 준비하고 있어 쇠고 이리와 그리고 이러고 뭐 곤충 쏘고 쏘고 나는 어 돌아!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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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돌아 오오 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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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오케오케 돌고 앞에 좀 소환수들이 있으니까 오케이 한 번 더 한 번 더 그래 자 잠깐만 어 어 이거하고 자 감정조사 오케 파멸 파이팅 피어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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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어싱으로 야 하나씩 다 죽어가고 있어요 나의 승리 도착 더 나의 승리 나의 승리 파멸하고 나의 승리 나의 승리 나의 승리 침 나의 승리 남부를 파이팅 나의 승리 나의 승리 나의 승리 나의 승리 좋아좋아좋아좋아 잘하고있어 근데 이게 매진살을 안먹어 어? 먹는다 먹는다 으아아아아아 죽였어요 그 이모엔의 그 사신성인을 이모엔이 그 혼자서 이렇게 설레발치다가 죽었는데 우연찮게도 거기에 클라우드키리 세베드가 쌓아 쏘온 클라우드키리 클라우드키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저건 단지 일각에 불과했다. 아니 그 형제가 몇 명인거야? 워매 아무리 신이라고 하지만 아니 도대체 몇 명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음 배트롤? 어? 뭐? 어? 야잠깐잠깐잠깐 여기서 죽으면 안되지? 어? созн cheg도 줘 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 야야 어으야야 시시 야 도망가 도망가 아유 여기도 그래 아유 이거 체스도 끊었어 도망가느라 오케 수간만 배트롤어까지 있었구나 야 쟤 안나온게 다행이네 오 뭐야 왜왜래왜래왜래왜래 저게 다 함정이야 아유 뭐 어쨌든 아아 투명한 애가 아 투명한 애가 있으려 어 араб 아유 쟤 내게 다행이네 두간만 별것도 아닌것같아 계속 나오고있어요 자 일단 얘부터 치료를 하고요 아 얘의 희생으로 인해서 정말 쉽게 잡은거 같애 원래 그럴 의도는 없었지만 어 뭐 어떻게 하다보니까 이거 어 디토네이터 오 화살 어 이건 뭐야 뭐 내가 못보던건데 내가 폭발 화살이죠 이거 배고파 내가 내가 공부하는게 카우 done 카우 done 카우 된 카우 좀 카우 된 카우 된 카우 된 카우 흡수하는 검인가보네요 근데 이게 워낙 좋아서 스파이세벨이 프리엑션 때문에 저 프리엑션은 정말 좋아요 뭐냐면 원래 프리엑션은 가속효과를 못받거든요 근데 저거는 가속효과까지 받으면서 프리엑션이 되는 거라서 정국에서 대략 플러스 이검이니깐 야 쟤네들 마법사 있던 애들은 다 어디가냐 투명화이덱을 해봐야될 것 같은데 정국에서 대략을 해봐야될 것 같은데 얘들 숨어있었어도 있는데 어 어디갔지? 얘네 물품이 없어요 그 마법사가 있었는데 네 네 뭐 여기 들어가는 데는 아닌가보네요 뭐 어쨌든 석세스 사례복을 죽었습니다 사례복을 죽었습니다 다음 발더스게이트 2로 넘어가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